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티비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음 뱀띠분들도 숙디와 마찬가지로 자 지금 삼재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 삼재에 있고 작년 2019년도에는 부쩍 구설에 올리며 힘든 수 지났어요. 근데 말을 잘해 남들한테 언변이 좋아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설득력 있게 말도 잘해요. 이분들이 그래도 남한테 결정적으로는 좀 빈 모습 허튼 모습을 안 보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죠. 그 대신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허영심들이 좀 있습니다. 뱀띠분들 겉으로 화려한 거 보여주기 좋아하고 내가 뭐 이렇게 있으니까 좀 뽀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것 좀 갖고 있어요. 32살 기사년 89년생 말씀드릴게요. 삼재라고 30대 초반에 아주 힘들게 알 것도 알만치 않은 나이인데 2019년에 힘들게 꼬여서도 가고 어풀어져서도 일어나야 되고 하는 운세에 있는데 올 한해는 그래도 조그만 것에 계획도 좀 세해보고 올해는 희망을 좀 가지라는 얘기 해주고 싶어. 너무 삼재라고 움츠러들지 말고 30대 초반이다.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. 힘든 건 앞으로 좋은 날도 또 있다는 소리야. 내가 지금 힘들어서 조금 뭔가 덫에 걸린 것 같지만 이 덫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거고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힘들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운기가 들어오니까 여러분 숨고르기도 하고 힘들더라도 조금 나를 살피면서 한 번 앉아서 내 모습도 보고 거울도 한 번 보고 쉬어갈 수 있는 한 해 됐으면 좋겠고요. 44세 정사년생들 77년생이에요.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해운년이 될 수 있으니까 올해는 숨고르기 하는 삼재예요. 올 한 해는 마음도 좀 추스르고 내가 작년에 안 좋았던 일이 있으면 정리 좀 하세요. 정리하고 마음을 상처로 남겨놓지 마라. 그래 올해는 조금 움직이면 그래도 내가 이 일을 마쳤구나 하는 어떤 안노감은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니까 나 좀 쉬어가자 하는 숨통 트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세요. 삼재라고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야. 조금 내 몸만 조금 사리고 남들한테 머리만 살짝 숙여도 삼재는 잘 지나갈 수 있어요. 뭐 사고 수도 있고 뭣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다 조심해서 지나가면 되고요. 자 56세의 을사생 65년생 19년도에 돈도 남한테 적은 돈이라도 빌려주면 못 받았어. 나가면 내 돈 아니야. 그래서 마음도 다치고 내가 돈을 빌려줬어. 근데 나는 받아야 돼. 빌리는 놈은 나한테 큰 소리를 치는 그런 운세였단 말이에요. 적반하장이 이런 거지. 을사생분들 그런 경우 많아요. 이분들 진짜 뭐하고 빤 맺는 격이라고 내 돈 주고 욕먹는 격이야. 2019년도가 그랬다면 2020년도에 들여서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어느 정도 나갔던 거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한테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어. 정년은 작년하고는 너무나 틀린 운이 바뀌는 해운년이에요. 삼재가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요. 힘내세요. 어깨에 힘추고 화이팅 하세요. 예심은 많아. 남들보다 이게 뭐 아량이 크다 그래요. 마음이 넓다 그래.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. 이 사람들이 그래요. 대신 겉으론 또 자기의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무척 노력해요. 나름에는 아픈 마음이 많이 있지. 여기서 욕도 막 베꾸시지만 많이 참아. 이 사람들 참을성 굉장히 좋다. 이 사람들 진짜 56살 되는 이 사람들 의사생들 진짜 참을 인내력 최고. 울트라 캡슘 짱. 삼재는 삼재인지라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는 격이에요. 쉴 수 있는 한 해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돌다리도 한 번 두들겨 보고 확실한가? 한 번 더 디뎌보고 그리고 건너라는 해운년이에요. 그건 삼재이기 때문이야. 그래도 삼재 중에서 들어오는 삼재 묶는 삼재 나는 삼재 중에서는 그래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자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68세 계사생 53년생 지금 아주 젊은 나이예요. 요즘에 100세 시대 요즘에 100세 시대고 68세면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고요. 이분들 68세 계사생 여러분들 나태하게 사신 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내 행동에 올해 하나 딱 조심하고 내가 꼭 각인시켜서 해야 할 것은 남한테 오해삼 행동은 하지 말아라. 올해는 그것만 조심하시면 조금 편할 수 있는 그런 은세가 될 것 같아요. 나는 삼재보다 묶는 삼재가 조금 편하게 지내실 것 같으니까 뱀띠 여러분들 자 힘내서 삼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묶는 삼재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. 삼재는 남들은 복삼재다 악삼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복삼재가 복복자의 복삼재는 아니라고 봐요. 저는 엎드릴 복자 어쨌든 삼재라고 하면 무조건 엎드려서 지내는 3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해 세잘 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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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